1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보험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이 연말 종료될 예정입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인데요. 기존 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지자 상품구조를 변경해 새롭게 출시한 것입니다. 실손보험은 시기별로 상품구조가 달라 1, 2, 3, 4세대로 구분됩니다. 1세대에서 4세대로 갈수록 대체로 보장 항목이 줄어들거나 자기부담금 비중이 높아집니다. 대신 보험료는 저렴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1에서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4세대로 전환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험료 50% 감면 혜택이었는데 그간 세 차례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오르고 있는 만큼 감면 혜택을 이어가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도 보험사의 의견을 살펴보겠다는 입장이어서 올해 연말까지로 보험료 감면 혜택이 종료될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허진입니다.